제목에 부천 거마산이라고 써놓았는데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산이라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.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글씨들을 볼 때 조선오물주의 풍선공화국 출신으로 보입니다. 오물풍선 말고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촬영만 했습니다. 똥 냄새가 미세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순전히 기분 탓인지도 모릅니다. 부천시에 신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렇게라도 조선오물주의 풍선공화국 구경을 시켜주신 들어온 절대존엄 김정은 똥집게 존나게 고맙다고 감사함에 마음을 표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자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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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